와리라 노 나미다 와리라 노 기세 주에 노 와리라 노 아이 이어서 2018 만민하게 수련회 체육대회가 방송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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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민. 만민. 이제 총대회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만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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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첫 번째 경기는 줄다리기 경기입니다. 네, 줄다리기 경기는 여자, 남자 각 25명, 25명의 선수들이 단판제로 1분간 경기를 하게 됩니다. 자, 대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줄다리기 대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자 줄다리기 경기 3대대와 1대대, 3대대와 1대대가 경기를 펼치겠고요. 지계와 2대대가 예선 경기 펼쳐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자 줄다리기 경기는 지계와 1대대, 지계와 1대대가 경기를 펼치겠고요. 두 번째로 2대대와 3대대가 경기를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일어서세요. 천천히 일어서세요. 일어서. 제가 준비 호각 불면 시작하시는 거예요. 준비. 네, 경기 시작했습니다. 시작됐습니다. 1대대와 3대대. 아, 팽팽한 접전이 펼쳐지는데. 아, 1대대가 좀 앞서고 있나요? 네. 1대대. 네, 혼신 힘을 다해서 당기고 있습니다. 자, 1대대. 3대대. 1대대 쪽으로. 아, 3대대가 넘어졌어요. 어떻게 하나요. 네, 경기 끝났습니다. 경기 마쳤습니다. 1대대 승. 네, 첫 번째 예선 경기는. 네, 축하드립니다. 1대대가 승리가 벌어졌습니다. 1대대 예선. 1대대와 3대대에서 1대대가 결승에 진출하게 되겠습니다. 네, 우리 3대대. 네, 다음은 여자 줄다리기 예선. 2대대와 직여회 팀이죠. 네, 맞습니다. 직여회와 2대대, 2대대와 직여회 두 번째 예선 경기 펼쳐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하고 호각 불면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네, 시작됐습니다. 경기 시작했습니다. 자, 2대대와 직여회. 직여회와 2대대 경기. 직여회와 2대대. 2대대, 2대대. 네, 2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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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2대대가 승리했습니다. 연습 많이 하셨네요. 네, 연습한 그런 결과가 보일 것 같아요. 2대대 축하드립니다. 환호하고 있고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해야 할 것은 직여회 팀은 말이죠. 전국 각지에서 모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실 그 연습에 많은. 네, 연습할 시간이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대단이 되죠. 그러한 점을 좀 감안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우리 직여회 팀. 수고하셨습니다. 네, 남자 줄다리기 예선. 먼저 직여회와 1대대 팀이 경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성적을 보면 우리 직여회가 조금 앞섰네요. 직여회가 2014년 2015년에 줄다리기 금메달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네,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연습에 제한이 있지만 그러나 목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뜨겁게 우리 직여회 팀 준비했을 텐데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줄 잡아. 당기지 마세요. 눕지 마시고. 네, 서혁재 주신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으실 때 천천히 일으실게요. 일어서 당기지 마시고. 준비 시작됐습니다. 네, 경기 시작했습니다. 네, 경기 시작했습니다. 남자 줄다리기. 예선. 1대대 직여회. 1대대 팀과 직여회 팀. 자, 막힌 기준점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았는데요. 어느 팀이 승리할 것인가. 자, 직여회 쪽으로 좀 앞섭니다. 네. 직여회 팀. 네. 직여회 팀. 직여회 팀. 직여회 팀 승리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직여회 팀 축하드립니다. 네, 지역적인 그러한 제한적인 상황. 네. 연습에 어려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 네. 줄 잡으실 때 당기지 마시고 눕지 마시고. 줄 잡아주세요. 줄 잡아. 네. 줄다리기 경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응원은 잠시 멈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기지 마세요. 네. 오늘 줄다리기 주시면. 서혁재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서혁재 집사님 역시 통역을. 당기지 마시고 눕지 마시고. 감사하고 있죠. 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경기를 위해서 응원. 응원을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 서실 때 천천히 일어 서. 일어서. 준비. 네. 시작됐습니다. 네. 남자 준비할 때 예선. 2대대와 3대대. 3대대. 2대대. 네. 2대대. 2대대. 축하하드립니다. 2대대 결승 진출입니다. 역시 예상대로였군요. 맞습니다. 역시 강자는 강자네요. 대단하십니다. 자 첫 번째 금메달은 어느 팀에 돌아갈지. 네. 여자 줄다리기 결승. 1대대 팀과 2대대 팀의 대결입니다. 천천히 일어나실게요. 일어서. 네. 준비. 시작됐습니다. 네. 여자 줄다리기. 1대대와 2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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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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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십니다. 6여패. 역시. 역시. 저력이 있군요. 저력이 있군요. 대단하십니다. 우리 2대대 팀 아주 열심히 연습하셨는데. 정말 했으셨습니다. 줄다리기. 여자부 줄다리기는 최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1대대. 대단하십니다. 네. 환원 1대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여자 줄다리기 결승. 우리 2대대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자. 다음은 남자 줄다리기 결승. 남자 줄다리기 결승. 2대대와. 2대대 팀과. 지교회 팀이. 지교회 팀이. 과연 어디가 우승할 것인가. 어떻게 우승할지. 손에 땀을 주게 되는 그러한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당기지 말고 눕지 말고 줄 잡아주세요. 줄 잡아. 네. 당기지 마시고 당기지 마시고. 당기지 마시고. 네. 일어서실 때 천천히. 일어서. 당기지 마시고. 시작됐습니다. 시작됐습니다. 남자 줄다리기 경기 결승. 지교회 팀. 2대대 팀과 지교회 팀. 네. 네. 어디가. 2대대. 어디가 우승할지. 어디가 우승할지. 2대대 팀. 지교회 팀. 네. 2대대 팀. 2대 팀. 2대 팀. 축하드립니다. 네. 역시. 2대대. 2대대. 2대대가. 남자 줄다리기. 우승. 행복해하는 모습입니다. 2대대 축하드립니다. 우리 지교회 팀. 최선을 다해주셨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했으셨습니다. 2대대. 네.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금메달. 2대대 금메달. 2대대 금메달. 당 회장님께서 주신 50만 원의 상금을 시상해주고 계십니다. 2대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마 목자님의 사진을 품고 경기에 임한 것을 단정하는 것입니다. 여자 부 1대대 금메달.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대단한. 6연패 대단하십니다. 6연패 대단하죠. 역시 사랑하는 당 회장님께서 준비해주신 상금 50만 원을 함께 시상해주셨습니다. 상금 50만 원 시상해주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번 경기는 에드벌룬 공굴리기로 60세 이상만 참여할 수 있는 2인 1조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목자의 공간 안에서 강건한 만민의 성도님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매년 맹활약을 펼쳐주셨는데요. 올해도 성도님들의 활력을 기대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공굴리기는 남자 10명, 여자 10명이 참가하게 되는데요. 두 사람이 반환점을 같은 방향으로 돌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한 두 선수가 다른 방향으로 돌거나 또 한 명만 반환점을 돌 경우는 실격 처리가 되죠. 실격 처리가 되면 너무 아쉽겠죠. 그렇습니다. 또한 결승점도 마찬가지죠. 공과 사람이 모두 들어온 후에 선수에게 터치를 해야 됩니다. 압력 각 10명씩 이렇게 경기에 펼쳐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에드벌룬 공굴리기. 하늘에 지금 하트 그룹이 떴습니다. 하늘을 한번 봐주시죠. 하늘을 한번 봐주시죠. 하늘을 바라보시면 하트 그룹이 떴습니다. 방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다고 고백을 했는데 바로 하트 그룹을 보여주시네요.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준비. 시작하겠습니다. 여자분. 에드벌룬 공굴리기. 지금 2대대 그리고 1대대. 1대대가 조금 앞서고 있고요. 1대대가 좀 앞서고 있네요. 1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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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 많이 하셨나 봐요. 상당히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년 선정을 봐도 우리 1대대가 앞서고 있어요. 1대대가 지금 앞서고 있네요. 1대대가 우승을 4번 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는 우승은 항상 순서는 바뀌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과연 어떤 팀이 또 우승을 차지하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별록의 1대대 될지 아니면 새로운 또 우승 팀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자 1대대가 앞서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3대대가 뒤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호흡이 잘 맞는 것 같아요. 1대대가 호흡이 잘 맞고요. 우리 3대대도 열심히 잘해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2대대도 선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1대대와 우리 지교회 팀도 꾸준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앞서고 있어요. 우리 3대대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네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이 있죠. 두 선수 모두. 1대대가 앞서졌어요. 1대대와 우리 3대대가 지금 춤도를 일으켰어요. 3대대가 앞서졌습니다. 3대대가 앞서졌어요. 이런 이별이 일어났습니다. 네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네. 네. 여자 팀 1등 3대 대회 네 스타드 여자 공굴리기 대회 경기는 3대 대팀이 우승했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는 남자부 경기가 되겠습니다. 남자 에드벌룸 공굴리기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각 대대별 응원전이 아주 치열한데요.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자 집중! 네 지금 지교해. 준비! 네 남자부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남자 에드벌룸 공굴리기 대회. 박진감은 승경기입니다. 오 넘어졌어요 1대대. 2대대가 앞서고 있네요. 2대대가 앞서고 있고요. 그다음 지교해가 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 팀입니다. 3대대가 지금 조금 앞서고 있죠. 아직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박진감은 승경기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2대대 같은 방향으로 오셔야 됩니다. 네 같은 방향으로 보냈습니다. 자 1대대가 앞서고 있고요. 다음 지교해가 그들을 잃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대웅 선교사님. 네 상숨만 믿게 해줘요. 두 분 다 2대대가 2대대 잘 돌리셔야 됩니다. 네 2대대가 말이죠. 1대대가 앞서고 있고요. 마음이 급하신 것 같아요. 선수들. 거의 비슷하게 돌고 있습니다. 자 05드래곤 잘 굴려주시고요. 네 한 분은 전력 지지하시고. 네 한 분은 또. 대단하십니다. 네 1대대가 앞서고 있고요. 1대대 돌고 있죠. 다음 지교해 팀. 지교해가. 지교해 공허 어디 갑니까? 네 우리 김영수 목사님. 네 열심히. 자 남자부 경기 하면서 오늘 1대대가 우승한 것 같은데요. 네 우리 남자부 금메달 1대대. 네 1대대 축하드립니다. 네 1대대 축하드립니다. 총 대회장님께서 금메달을. 금메달을 지금 벌어주고 계신데요. 지금 벌어주고 계신데요. 금메달 축하드립니다. 역시 우리 경기장님께서 마련해 주신 50만 원의 상금 함께 시상해 주고 계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남자부 1대대 금메달. 금메달을 목에 걸어주고 계십니다. 상금 50만 원. 네. 계장님께서 축하드립니다. 50만 원 시상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100m 달리기 경기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경기는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고 집중하시는 100m 달리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작년 체육대회 시 케냐 만민교회 제이콥 형제와 케너린 자매가 바로 이 경기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셨는데요. 올해는 또 어떤 실력자가 출전했을지 기대가 되어집니다. 전 세계 만민이 집중하는 가운데 이제 100m 달리기가 곧 시작됩니다. 네 먼저 여자 100m 달리기 경기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자부 경기에 준비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리는 순간 여자 100m 선수들이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이재야 선수가 보이고 있는데요. 1레인에는 3대대의 이재야 선수. 1레인에는 1대대 김 이재야 선수. 금메달을 계속 2016년에도 획득했죠. 김하영 선수가 보이고 있네요. 1대대는 김하영 선수가 보이고 있습니다. 1대대 김하영 선수. 3대대에는 김주희 선수군요. 아 2대대. 2대대 우리 김주희 선수. 원활한 경기를 위해서 응원을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그 4레인의 직유의 길기쁨 선수입니다. 우리 선수인데요. 우리 대전 출신이죠. 금메달 15초. 3회의 MVP. 네 다음은 2대대 우리 김슬기. 아 1대대죠. 1대대 김슬기 선수가 보이고 있고. 3대대 류가영 선수가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2대대 우리 백은송 선수가 보이고 있습니다. 8레인 마지막. 네 다음은 직유의 정현지 선수입니다. 정현지 선수. 그렇습니다. 자 여자 100m 달리기 경기. 과연 어느 분이 금메달을 차지하게 될지. 차렷. 시작했습니다. 100m 여자. 네. 자. 100m 달리기. 선수들 최선을 다해 뛰고 있습니다. 경기입니다. 네. 어느 선수가 1등을 차지할까요. 자 이제야 길기쁨 이제야 길기쁨. 이제야 길기쁨 이제야.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네. 화면선으로는 우리 이재아 선수가 앞선 걸로 나왔는데요. 정확한 판독을 위해서 우리 심판들이. 저희가 놔두라고 하겠습니다. 네. 상황을 분석하고 결과를 하겠습니다. 아마 전지훈련을 하고 와서 그럴까요. 전지훈련도 하시고. 우리 국평소석산자님. 네.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100m 여자 달리기 금메달. 3대대 이재아.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덩메달은 지교의 길기쁨 선수. 네. 우리 덩메달은 1대대가 차지했군요. 네. 덩메달은 1대대 선수 차별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고 집중하시는 남자 100m 달리기 경기가 곧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100m. 100m 달리기. 경기 준비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선수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1대 1레이네는 우리 다니엘 선수죠. 1대 대죠. 다니엘 선수는 한국.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네. 다니엘 선수입니다. 우리 재윤석 선수 단장님. 2대 대 김현권 선수. 3대 대죠. 유력한 도구 선수. 유력한 도구 선수. 유력한 도구 선수. 네. 보이고 있습니다. 네. 3레이네는 우리 황숭. 황숭 선수. 황숭 선수. 지게회 소속이시죠. 네. 니하오. 네. 다음 4대인 소개해 주시죠. 2대 대 김산. 김산 선수. 중3이라고 그래요. 네. 김산 선수. 5레인에는 김민하 선수. 김민하 선수. 1대 대 김민하 선수. 1대 대 김민하 선수. 3대 대에서는 한 분만 출전하셨고요. 총 7분이 경기 진행하겠습니다. 자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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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됐습니다. 자잘. 남자 100미터 달리기. 자. 훨씬 힘을 다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네. 어디가 없어나요. 네. 자. 자잘. 자잘. 다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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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강좌. 네. 역시. 우리 다니엘 선수가 벌어있네요. 네. 예상치 못한 결과입니다. 야. 대단하십니다. 우리 이미경 대대 교과의. 100블딩에서도 또 2병이 났네요.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네. 화면상으로는 우리 다니엘 선수가. 2등으로 가야되는거죠. 네. 최종 결과. 예. 나오는 말씀 드리려고 하셨습니다. 역시 그 반전, 반전, 대반전. 반전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거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이, 그러나 지금 비디오를 판독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금메달은 1대 대 단일. 은메달은 1대 대. 김민하 선수가 또 은메달을 졌다 써요. 시상하겠습니다. 네, 우리 만민혜 선수. 네, 다니엘과 이재아 선수. 총대회장님께서 금메달과 함께 당회장님께서 마련해 주신 50만 원의 상금을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다니엘 선수, 축하합니다. 다니엘 선수, 축하합니다. 다니엘 선수, 축하합니다. 다니엘 선수, 준비해 주신 상금 50만 원과 함께 시상해 주셨습니다. 네. 이재아 선수, 축하드립니다. 3대 대 이재아 선수, 금메달을 목에 걸고 있습니다. 이재아 선수, 잘 뛰어졌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남자분 100m 결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메달 1대 대 단일, 은메달 1대 대 김민하, 동메달 지계 황숭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자,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100m 달리기 남자 경기가 마쳐졌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네, 점점 열기가 더해가는 2018 만민하계 수련회 체육대회 중간 매달 집계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간 매달 집계 결과 알려드리겠습니다. 1대 대 팀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 2대 대 팀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 3대 대 팀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 직위의 팀 금메달 없고요.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 그래서 현재 1대 대 팀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1대 대 팀 축하드립니다. 네, 1대 대 팀 축하드립니다. 후반에도 많은 경기들이 준비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많은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뜨거운 응원 계속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마다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는 선수들 그리고 열심히 선수들을 응원하시는 성도님들 너무나 멋지십니다 지금까지 중계의 김진원 캐스터 박성희 캐스터였습니다 이어지는 경기는 올해 달리기입니다 올해 달리기는 여자 6바퀴 남자는 12바퀴로 진행되게 되는데요 긴 거리를 달리는 만큼 페이스 조절이 매우 중요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최근까지 폭염으로 인해서 낮 기온이 40도 이상 오르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곳 점핑파크에서는 오늘 또 가장 좋은 날씨로 또 아침에는 또 그렇게 햇빛도 가려주셔서 참 좋은 날씨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선수 소개를 해볼까요? 선수 소개 우승기 선수 지교회 우승기 선수 아 네 우리 파면에 나왔네요 우리 2대 대 장혜원 선수 그리고 진세람 선수가 출전을 했네요 자 그리고 우리 3대 대 선수들이죠 아 우리 아까 100m 우승 이재하 선수가 나왔네요 준비 출발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네 첫 번째 바퀴 네 모두가 한마음으로 대응을 유지하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네 오래 달리기는 네 선두로 지교회 우승기 선수가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네 또 맨 끝 라인도 지금 정성덕 선수가 달리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6바퀴를 다 돌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처음에 아무리 빨리 달린다 하더라도 끝에 가서 힘이 빠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루고루 힘의 분배가 중요하겠죠 네 네 네 벌써 첫 번째 바퀴를 통과하면서 선두로 우승기 선수가 되고 우승기 선수가 그 뒤를 바로 이재하 선수가 이재하 선수가 네 통과를 했고요 네 선두대 이재하 선수 아 우리 이재하 선수 기억나세요 예전에 중학교 때 처음 우리 수련회 출전했을 때 네 네 네 되게 앳된 모습에 중학교 그렇죠 그렇죠 초등학생인가 중학생이었는데요 참 다부지게 참 잘 달렸던 선수였습니다 네 근데 또 이렇게 육상 선수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다부지게 잘 달렸는데 네 올해는 더 다부지게 잘 달리고 있네요 네 네 이렇게 만민 안에서 예쁘게 자라서 네 또 어느새 또 이렇게 잘 커서 네 경찰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신혜수 선수 네 지금 꾸준하게 잘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우승기 선수와 이재하 선수 이제 두 바퀴 남았습니다 네 네 우승기 선수 이재하 선수 최선을 다해서 달리고 있고요 네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끝까지 힘차게 달리고 있습니다 네 네 신혜숙 선수 아쉽지만 신혜숙 선수도 보이고 있고요 탈락입니다 신혜숙 선수 끝까지 달렸습니다 네 잘 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끝까지 또 포기하자고 다니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자 오은혜숙 선수 오은혜 선수가 모이고 있고요 네 이대편 장혜원 선수 달리고 있고요 이대편 장혜원 선수 네 그들의 우승기 선수 이재하 선수 또 제끼나요 네 지금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우승기 선수와 이재하 선수 네 마지막 한 바퀴 송이 울렸습니다 마지막 한 바퀴 송이 울렸습니다 마지막 한 바퀴 송이 울린 가운데 이재하 선수가 선두를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그들의 우승기 선수가 달리고 있고요 이재하 선수 빠른 빠른 속도로 네 마지막 바퀴 달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우승기 선수 네 다섯 바퀴째까지는 리더로 달렸는데요 네 역시 역시 우리 이재하 선수 목자님의 영예 공간을 타고 네 마지막 이재하 선수 네 거침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결승선이 거의 다 자랐습니다 이재하 선수 네 3대 대 이재하 선수 마지막 그 뒤로 이어서 우리 우승기 선수가 쫓아가고 있는데요 아 이재하 선수 자 이재하 선수 역시 이재하 네 첫 번째로 이재하 선수 통과했습니다 아 이재하 우리 3대 대 정말 했으셨습니다 아 네 이재하 선수 마지막에 조금 100m 100m 달린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역시 3대 대 딸 아 빠르게 달렸어요 이재하 선수 바람이 뒤에서 불렀나요 자 금메달은 네 3대 대 이재하 선수 이재하 선수 이재하 선수 이재하 선수 그리고 은메달은 이재하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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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원 선수, 알튼 샤가이 선수, 쭉쭉 이어서 가고서 박예찬 선수 여유롭게 달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 박주원 선수와 일대대 선수들이 지금 치고 나왔는데요. 이용국 선수 선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박예찬 선수 여유 있습니다. 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유 있게 달리겠다는 마음으로 박예찬 선수, 알튼 샤가이 선수 함유해 보이고 있고요. 이용국 선수 처음부터 치고 나가시나요? 우리 이용국 선수 2016년도에 등록을 해서요. 그 해부터 올해 달리기 출전을 했습니다. 우리 남자 선수들은 지금 첫 번째 바퀴부터 전력질주를 하고 있어요. 과연 어떻게 12바퀴를 뛰게 될지. 첫 번째 바퀴 했고요. 지금 김몽국, 이용국 선수가 지금 사이널 계속하고 있는데요. 자, 레이네에 대해서 우리 이용국 선수가 치고 나와서요. 자,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이어서 일대대 선수들이 바짝 쫓고 있고요. 네. 자, 우리. 지금 한 바퀴를 돌았고 심판이 앞에서 지금 바퀴수를 측정하고 있겠죠. 우리 선수들 지금. 네, 역시 남자 경기래서 지금 빠르게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반에도 굉장히 우리 속력을 내고 있는데요. 지금 이용국 선수가 초반에 선두를 냈다가 지금 또 다른 선두들이 앞에 앞설고 있습니다. 이세혁 선수가 지금 치고 나오고 있고요. 그들을 이어서 이용국 선수. 네, 지금 운동장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네, 운동장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네, 아주 시원합니다. 선수들 달리기 좋게. 네, 우리 목자님의 공간에서 우리 목자님께서 마음에 품어주셔서 정말 때때마다 정확하게 아버지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지금 1회는 이세혁 선수, 이홍국 선수, 임경민 선수가 선두 그룹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네, 현재 아홉 바퀴. 네, 아홉 바퀴. 아홉 바퀴가 남은 거겠죠? 아홉 바퀴가 남은 상태로. 세 바퀴를 돈 거죠? 그렇죠. 자, 우리 선수들 각자의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아홉 바퀴 남았습니다. 박주원 선수, 박희찬 선수. 아, 지금 사실 이제 6바퀴, 우리 이용복 선수 6바퀴 남았는데요. 이제 반 달린 겁니다. 예, 6바퀴 남았어요. 자, 우리 선수들 지치면 안 되겠습니다.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선수들. 자, 이제 반을 달려서. 박주혜 선수, 신호철 선수, 최상영 선수. 아, 물통 하나 들고 여유 있게 달리고 있네요. 네, 좋습니다. 네, 끝까지 달리면 됩니다. 자, 역시나 선두는 이용국 선수. 이용국 선수 지금 계속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아, 박희찬 선수 수나요? 아, 박희찬 선수 계속. 아, 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렸습니다. 네, 이용국 선수 끝까지 달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용국 선수 계속 달리고 있고요. 자, 지금 이제 이용국 선수와 그들이 이어서 이세혁 선수가 달리고 있는데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최선을 다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그 외 선수들도 최선을 다해서 달리고 있고요. 이용국 선수 이제 3바퀴 남았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네, 국평서 우리 선수단장님 아주 좋아하고 계시네요. 네, 해맞게 묶고 계십니다. 저렇게 페이스를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으실 텐데. 쉽지 않죠. 네, 정말 잘 달리고 계십니다. 네,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최선을 다해서. 아, 신나셨습니다. 우리 국평서 선수단장님. 3대4. 자, 우리 국평서단장님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선수와 함께 뛰고 계십니다. 아, 우리 이제. 네, 이세혁 선수도 모이고 있고요. 선수 뒤를 이어서 지금 이세혁 선수와 임성민 선수가 달리고 있는데요. 임성민 선수가 2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용국 선수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이용국 선수 손을 흔들어 보이는 여유. 아, 3대대 총이 울리면서 이용국 선수 들고 있습니다. 자, 이용국 선수 자기 자신의 기록을 보면서 시기를 보면서 마지막 한 바퀴째 통과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잘 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선수. 네, 그 뒤를 이어서 선수들 계속 달리고 있고요. 아, 12바퀴 좀 쉽지는 않죠. 네, 이 피체바퀴 12바퀴를 최선을 다해서 달리고 있는 선수들. 우리 2대대 임경민 선수가 2위로 달리고 있는데요. 우리 이용국 선수와 격차가 많이 벌어졌네요. 1대대 아무라 선수, 아무라 선수 잘 달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임경민, 이세혁 선수 잘 달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아무라 선수. 이용국 선수, 이용국 선수 결승전을 향해서. 네, 이용국 선수 마지막 결승전 통과했습니다. 이용국 선수 3대대가 오래 달리기 우승을 했습니다. 이용국 선수 2년을 기다려서 다시 정상에 차지하는 순간입니다. 이용국 선수 축하합니다. 대회장님께서. 네, 1대 대신에 우리 이용국 선수의 금메달과 상금을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네, 만미, 가랑스러운 만미. 자, 우리 목자님께서 주신 상금 50만 원과. 네, 이용국 선수 금메달. 상금과 금메달. 축하합니다. 네, 얼마나 행복할까요. 네. 우리 이재하 선수 너무너무 애쓰셨습니다. 오늘 100m에 이어서 오래 달리기 금메달리스트 이재하 선수 3대대 축하합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지금부터 여자 팔씨름 결승전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65kg 미만 끝 결승입니다. 아까 예선전에서 굉장히 접전을 벌였었죠. 65kg 미만 끝 우리 또 박경자 선수가 출전하면서 결승에 진출을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 박경자 선수와 또 이대대 마리아 선수가 만나게 되죠. 65kg 미만 여자 결승전입니다. 결승전. 네, 우리 국경서 장론님의 화이팅. 우리 국경서 선수단자 3대대. 수련회의 금메달도 80점에서 금메달도 따셨지만 MVP까지 그때 따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영광을 돌리셔서 기억을 하는데요. 다시 바로 이쪽. 아, 너무 멋있어요. 성도님들 구름 보이시죠? 지금 하늘의 구름. 결승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시원하게, 충만하게, 행복하게. 이 경기 관람하실 수 있도록 선수들에게는. 내리고! 내리고! 승! 네. 마리아 선수인가요? 네, 첫 번째 경기. 오, 마리아 선수였습니다. 마리아 선수가 첫 번째 경기. 저희가 화면에 잡히지 않아서 보지 못했어요. 네, 너무 순식간에. 순식간에 우리 마리아 선수 예전까지 안 보셨어요. 아, 마리아 선수 준비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높아요, 높아요. 저기, 죄송합니다. 낮춰요. 자, 우리 마리아 선수와 박경재 선수의 두 번째 경기. 박경재 선수 가만히 있지 않겠죠? 올라갔어요. 내리시고요. 내리세요, 내리세요. 우리 마리아 선수도 과거 운동을 해서 좀 저력 있는 선수예요. 다시, 다시.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세상에서는 이렇게 나이가 들면 은퇴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만민은 은퇴라는 게 없어. 그럼요. 나이 상상하고 계세요. 우리 목적인 공간에서 더 충만해지고 더 힘이 나고 하니까 네, 렛잇고. 팽팽합니다. 박경재 선수, 마리아 선수. 박경재 선수 버티고 있습니다. 마리아 선수. 새로운 강자. 마리아. 마리아 선수. 새로운 강자. 마리아. 대단해요. 마리아 선수. 역시. 우리 박경재 선수도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요. 65kg 미만. 2대 대 마리아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와, 축하합니다. 정말 예상 못했어요. 마리아 금메달입니다. 워낙 우리 박경재 선수가 강자였고 오랫동안 출전을 해왔거든요. 자, 이제 드디어. 두 번째 경기. 25kg 이상. 그대로. 정수경 선수와. 정수경 선수. 1대 대와 2대 대의 경기입니다. 그런데 정수경 선수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온 것 같아요. 꺾였어요, 바로. 지금 우리 편시름은 어떤. 이쪽, 이쪽. 다른 교육을 받으셨나요? 그대로. 훈련을 지금 받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비공식적인 채널에서 들은 얘기입니다만. 하나, 둘. 레디 고. 레디 고. 오, 시작하자마자. 아, 역시. 버지니아. 버지니아. 버지니아 선수. 흔들림이 없어요. 얼굴에 미동도 없습니다. 우리 버지니아 선수. 그대로. 버지니아 선수 아주 가볍게. 버지니아 선수. 버지니아 선수가 우승을, 금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버지니아 선수 4년 연속입니다. 대단하네요. 아까 아들이 다니엘 선수예요. 아들이 다니엘 선수. 방 100m 출전했던. 그리고 아들도 금메달을 따고. 엄마도 금메달을 따고. 축하합니다. 엄마는 4년 연속 금메달을 따시고. 축하해요, 버지니아. 버지니아 선수. 미만. 지교회 비탈리 선수. 또 3대 대 허정진 선수가. 허정진 선수. 출전합니다. 우리 비탈리 선수는 언제나 여유 있어요. 비탈리 선수. 비탈리 선수, 허정진 선수의 경기. 허정진 선수. 항상 우리 비탈리 선수는 여유 있어요. 지더라도 여유 있어요.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둘. 셋. 넷. 레디 고. 레디 고. 레디 고. 비탈리 선수, 허정진. 지지 않아요, 지지 않아요. 비탈리. 허정진. 몰라요. 몰라. 서로 비틀기 들어갔어요. 비틀기. 서로 비틀기 하면서 들어당기고 있습니다. 비탈리. 비탈리 우승기는 어디 갔나요? 허정진. 허정진. 어. 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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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보 아니야? 엘보. 엘보. 비탈리, 엘보. 비탈리, 엘보. 비탈리, 엘보. 팔꿈치가 떨어졌어요, 우리 비탈리 선수. 판정이 났네요. 지사님 위험하셨어요, 엘보. 우리 허정진 선수 굉장히 강하네요. 잠깐, 잠깐. 두 분 잠깐. 잠깐 조금 풀게. 우리 알리나 선수가 비탈리를 응원하고 있네요. 새로운 신흥 강자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니면 비탈리 선수일 것이냐. 한 번 웃어주고요, 비탈리 선수. 끝까지 웃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승하는 선수가 우리 남자 75kg 미만에서 금메달 리스트가 되겠죠? 비탈리 선수는 엘보 한 번도 한 패예요, 1패. 네. 비탈리, 엘보 파울이 한 번 더 나오게 되면 패하게 됩니다. 자, 비탈리. 바로 잡으세요, 흔들리면 안 되니까. 오케이. 이번에는 먼저 하나, 둘, 셋, 넷. Let it go! Let it go! 아, 지금. 아, 지금. 지금. 지금 비탈리, 엘보 파울 1패. 지금 비탈리 선수가 엘보 파울이 두 번으로 인해서. 지금 비탈리 선수가 엘보 파울이 두 번으로 인해서. 지금 1패. 1패. 1패가 됐습니다. 1패. 1패. 엘보 파울이 두 번이 됐기 때문에 비탈리 선수가 1패를 냈습니다. 아, 준비하고 레디,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엘보 때 떼시면 안 돼요. 네. 레디를 해 주세요. 레디를 해 주세요. 레디 선수, 새로운 신흥강자가 지금 나타났습니다. 하나, 둘, 오케이! 레디 고! 레디 고! 레디 고! 아, 시작해 주셨습니다. 3대대 허종진 선수가 남자 75km 미만 80km에서 우승을 합니다. 축하합니다. 3대대 75km 미만 우승은 허정진 선수입니다. 금메달 축하드립니다. 네. 자, 이어서 75km 이상. 2대대 유민열 선수와 3대대 홍지승 선수의 경기입니다. 발판. 이긴 선수가 금메달 리스트가 되겠죠? 금메달. 자, 두 선수 스트립을 묶습니다. 레디 고! 레디 고! 자, 윤민열 선수. 아, 네. 역시. 역시 홍지승. 홍지 선수. 역시 홍지승이었군요. 그래도 노력한 선수들의 배려는 해 주시죠. 네, 그럼요. 넘어가 주셨다가 다시 자기 쪽으로 와주시는데요. 네. 우리 노력한 선수들의 성의를 봐주고 있습니다. 레디 고! 승! 아, 예. 경기 끝났습니다. 아, 이렇게 끝나나요? 네. 경기 끝났습니다. 아, 네. 우리 홍지승 선수 3대대 우승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홍지승 선수가 3대대 75km 이상에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3대대 허정 선수. 역시 시원한 바람 불어주시고요. 아주 좋습니다. 네. 시원한 바람이 계속 우리를 위에서 시원한 바람을 불어주시겠습니다. 홍지승 선수 축하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우리 이대대 마리아 선수. 네. 축하합니다. 마리아 선수 이번에 새롭게. 네. 금메달까지. 금메달. 주인공. 자. 네. 모든 선수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아주 멋진 경기였는데요. 이제 곧 개주가 시작이 되는데요. 하늘을 보세요, 여러분. 바람, 구름, 날씨가 너무너무 완벽하지 않습니까? 우리 오래 달리 개주하기에 좋은 딱 좋은 날씨가 지금 또 아버지께서. 지금 이제 마지막 경기가 남았는데요. 네. 아버지께서. 네. 아버지 하나님께서 종합 선물 세트로 바람, 구름 모든 것을 동원해 주셔서. 우리 목장공원에서 시원하게 체구상의 지금 경기를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네. 최상의 날씨로 역사해 주시는데요. 우리 개주 선수들 기분 좋게 최상의 경기 결과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금메달 6개가 남아 있는 경기. 네. 2018 만민학의 수련회 체육대회 중간 메달 집계입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와.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 동메달 5개, 2대대 금메달 2개, 은메달 4개, 동메달 3개, 3대대 금메달 6개,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 지규회 금메달은 없고요. 은메달 4개, 동메달 7개로 현재 3대대가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순간입니다. 마지막 순간. 네. 체육대회 곧 남녀 개주 경기 시간인데요. 네. 개주에는 무려 6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어서 막판 뒤집기도 가능합니다. 각 팀들은 더욱더 단합하셔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열정적인 은호원으로 함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침 날씨까지 지금 너무 좋은 날씨로 지금 역사해 주셔서 우리 선수들도 아주 기분 좋게 달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목자님께서 이 마지막 경기 너무나 마음으로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종합 선물 세트로 지금 품어주고 계십니다. 지금 보이시죠. 바람, 구름, 날씨도 기온까지 아주 최상의 지금 기온 환경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도 충분히 몸을 푸시고요. 최선을 다해서 경기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자 아동 학생 개주 선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우리 예쁜 선수들 나왔어요. 아우 예뻐. 우리 한 친구들 한 친구들 한 번 볼까요? 우리 3대대. 3대대. 박예린. 박예진. 아 예뻐. 파이팅. 우리 박예진 파이팅. 파이팅. 웃으면서 파이팅. 예진이 파이팅. 화면에 나오고 있어 지금. 우리 자 우리. 예빈 파이팅. 그래 잘했어요. 오오오오오. 누구야? 오오 눈빛 봐 눈빛. 나는 절대 지지 않겠다. 오오오 너무 결의처다. 예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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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예비는 절대 지지 않습니다. 예빈이 좋아요 눈빛 좋아요. 반드시 우승할 겁니다. 오예비 파이팅. 좋아요. 자 그다음 우리 지규애 지규애. 아이 예뻐. 아우 그냥 눈 껑뻑껑. 아예 온유 아우. 온유한. 온유한. 온유한 표정으로 온유 파이팅. 표정도 온유하고 이쁘라. 우리 나은이. 성나은. 얼마 전에 가져간 나은이. 손실을 받은 나은이. 화이팅. 너무 수줍어한다 나은아. 선수가 좀 더 앞으로 나오고요. 촬영. 촬영. 출발했습니다. 잘 달린다. 화이팅 화이팅. 끝까지 달려요. 끝까지 끝까지. 당뇨 있게 좋습니다. 3대 대. 3대 대. 3대 대. 우리 이학영 선수. 잘 달린다. 이학영 선수가 달리고 있고 그들의 지교회 선수가. 잘 달리네요. 잘 달리네요. 그들이어서 지교회. 격차가 꽤 커졌어요. 꽤 벌어졌어요. 지금 3대 대. 잘 달립니다. 3대 대 우리 이학영 선수가. 이학영 선수. 3대 대 장준호 선수가 받아봤고. 그들이 이어서. 구아진 선수. 2대 대 김하늘 선수. 장준호 선수. 장준호 선수. 3대 대 장준호 선수 달리고 있고요. 잘 달리네요. 이어서. 3대 대 바턴 터치. 네. 터치. 유가훈 선수. 잘 달립니다. 3대 대 유가훈 선수가 선수를 유지하는 채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점점 자라나고 있습니다. 바턴 터치를 하는 순간 아이들이 점점 자라나서. 우리 격차가 꽤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큰 아동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이재하 선수. 이재하. 또 나왔군요. 이재하 선수가 또 나왔네요. 아동학생. 우리 이재하 선수. 이재하 선수 3연패 하는 건가요? 오늘. 네. 우리 이재하 선수. 역시 잘 달립니다. 잘 달리고 있습니다. 아까 오래 달리기에서 힘을 많이 뺐을 텐데. 네. 지금의 공선선수. 전력주차하고 있습니다. 문치원 선수. 이재하 선수. 이재하 선수 최선을 다해 달리고 있습니다. 이재하 선수. 최선을 다해 달리고 있어요. 열심히. 끝까지 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하 선수. 이재하 선수. 이재하 선수 잘 달리고 있어요. 그 뒤를. 최선을 다해 달리고 있어요. 좋아요 좋아요. 지규해. 지규해. 김경은 선수. 김혜원 선수. 이제 마지막 주장가요. 문선희 선수. 문선희 선수 역전. 지교회. 지교회 잘 달린다. 좋아요. 우리 정현진 선수. 3대대냐 지교회냐. 정현진이냐 문선희냐. 문선희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정현진 선수 마지막 주장. 마지막 주장. 끝까지 잘 달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3대대와 지교회 선수들이.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문선희. 문선희 선수. 지교회가 역전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문선희 선수가 격차를 벌리면서 끝까지 잘 달려주셨습니다. 잘했습니다. 대단해요 우리 3대대 선수들. 초반 스타트부터 굉장히 빨랐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주장 우리 문선희 선수가 역전당할 뻔했는데. 끝까지 잘 달려줘서 우리 3대대 아동학생. 여자 아동학생을. 금메달을 획득하게 됩니다. 축하합니다. 3대대가 우승을 했네요. 3대대가 금메달을. 이 달리기 분야에서는 3대대가 강자인가 봐요. 굉장히. 우리 이재화 선수는 3경기를 뛰었어요. 벌써. 자 경기 경기가 나왔는데요. 여자 아동학생은. 금메달 3대대. 금메달 지교회. 동메달은 2대대. 자 바로 이어서. 바로 이어서 남자. 남자 경기겠죠. 아동학생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습은 하고 왔지만. 자 막상 현장에서 어떻게 뛰는지. 이태영 선수. 다 보입니다. 나 우승할 수 있을까? 나 우승할 수 있을까? 우승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대대. 오예. 오예. 나는 만민의 금선이다. 잘했어요. 아 귀여워. 자 우리 이제 아동학생 남자 선수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스탠딩. 네 출발했습니다. 네 최적의 날씨 가운데 경기 시작됐습니다. 금산 선수가 앞섰는데요. 금산이 밧손 터치했고요. 지교회 태양이 나왔네요. 우리 이태영. 아 지금. 자 구미 만민교회 이태영 선수. 네 지금 우리 지교회 이름들이 범상치 않습니다. 네 나는 만민의 금산이 태양에게. 태양에게 지금 밧손 터치를 했습니다. 자 그 이어서 우리 이민수 선. 이민식 선수. 네 이민식 선수. 네 이민식 선수 달리고 있고요. 그들을 영광. 영광 선수. 그다음에 3대대. 1대대. 자 권영광 선수. 유태원 선수. 자 3대대가 치고 나옵니다. 유태원 선수. 3대대가 치고 나와요. 3대대 유태원 선수가 나왔고요. 계속 선두를. 선두를 지교회에 달리고 있습니다. 선두 지교회. 네. 박지혁 선수 잘 달렸습니다. 네. 자 밧손 터치했습니다. 계속. 이지우 선수. 이지우 선수. 춘천 만민교회 선수입니다. 오 잘 달리네요 이지우 선수. 자 2등으로 우리 김산 선수가 달리고 있고요. 김산 선수 달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3대대. 자 지교회. 지교회 빠릅니다. 1대대. 지교회 빨라요 지교회. 최준영 선수. 최준영 선수. 창원 만민교회 선수입니다. 네. 자 이어서 우리 조필립 선수. 통영 만민교회 선수가 달립니다. 화이팅. 네. 조필립 선수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그 뒤를. 자 우리. 2등으로 우리 라시오 선수. 2대대 선수가 달리고 있는데요. 2대대.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라시오. 어 다니엘 나오네 다니엘. 오 잘 달린다 다니엘. 오 잘 달린다 다니엘. 100m 우승 금매달. 다닐 선수 뒤를 반짝 붙이고 있습니다. 오 다니엘. 다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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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바퀴. 조필립 조필립. 지교회 지교회 지교회. 조필립. 조필립. 드디어 지교회가 금매달을 땄습니다. 아동학생 남자 개주. 지교회가 우승했습니다. 지교회에서 드디어 금매달을 땄습니다. 금매달 지교회. 금매달 2대대. 2대대. 동메달 1대대. 네. 모두가 승리를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대. 마. 네. 정대장님께 인사했고요. 우리 금산 선수도 경내 같이 해요. 네. 금매달과 함께. 조필립 선수가 금매달과 함께 상금. 상금. 목자님께서 주신 상금 함께 받습니다. 상금 함께 했습니다. 마. 네. 만민. 네. 너무 예뻤어요. 우리 선수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아. 주혜종 경기네요. 지금 여자 주혜종 경기부터 먼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다희 선수. 네. 또 우리. 네. 1대대 최영신 선수. 하이라이트죠. 조은영 선수가 스타트 주자로 뜁니다. 3대대 한순영 선수. 한순영 선수. 네. 첫 주자로. 첫 주자로. 달리게 됩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기대되네요. 자. 오늘 여자 주혜종. 계주 경기입니다. 네. 이제 성인 경기는. 차량. 앉아서 출발합니다. 출발.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3대대 한순영 선수. 네. 넘어졌네요. 다시. 한순 선수. 최영신 선수. 다시 일어서서 달립니다. 달립니다. 최영신 선수. 네. 넘어졌지만. 3대대 한순영 선수. 2대대 조은영 선수. 네. 선두. 3대대 한순영 선수가 달리고 있습니다. 바톤 터치했습니다. 자. 3대대. 강순길 선수가 달리고 있습니다. 강순길 선수가 달리고 있습니다. 강순길 선수가 선두로 달리고 있고요. 네. 선두로. 우리 강순길 선수 연습 많이 하셨나 봐요. 네. 무릎에 압박봉대를 감고 계시네요. 네. 아주 자세도 바르게. 바르게 아주. 네. 질주해 가고 계십니다. 강순길 선수에 이어서. 바톤 터치했고요. 우리 김진아 선수. 네. 빠르죠. 김진아 선수. 김진아 선수. 그 뒤를. 2대대 안담비 선수. 2대대 안담비 선수. 그 뒤를. 한은지 선수. 네. 김진아 선수 빠르게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3대대 조은영 선수. 김정규 선수. 붕대 투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또 여자 조은영 선수. 역시. 우리 3대대. 최선을 다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3대대. 조민정 선수. 선두로 나갑니다. 계속 선두 달리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2대대. 2대대 선수가 바짝 쫓고 있습니다. 우리 2대대. 임금선 선수. 임금선 선수. 임금선 선수. 조민경 선수. 자, 지금. 미세추 선수. 자, 조민경 선수가 앞서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심프롬 선수가. 이 대대에 조민경 선수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그 뒤를. 네. 3대대. 심프롬 선수가 바짝 붙잡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조민경 선수 조금 승인이 빠진 것 같아요. 우리 심프름 선수가 바짝 쫓고 있는데요. 네, 마지막 주자입니다. 네, 과연 누가 승리를 할 것인가. 이럴 수가. 아니. 3대대. 심프름 스수가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조빈경 선수가 잘 달리고 있었는데요. 힘이 조금 빠지신 것 같았어요. 우리 선두인분 다시 한 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최선을 다해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3대대 주의 종류들 무릎을 보세요. 무릎에 압박을 해가지고요. 마민. 우리 3대대 여자 주의 종류들 대주에서 우리 심프름 선수가 대표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애쓰셨습니다. 촬영, 준비. 마민. 네, 축하합니다. 3대대 축하합니다. 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남자 주의 종 계주 경기에서는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길모 선수. 네. 직위회로 가신 이후로 첫 출전 아니신가요? 그렇죠, 네. 네. 자, 우리 이어서 우리 박인철 선수. 박인철 선수. 2대대. 2대대. 자, 우리 3대대 김영만 선수가 듭니다. 김영만 선수. 우리 3대대에는 남자 주의 종류들이 많지 않으셔서요. 네, 그래서 김영만 선수가. 1대대 우리 신두천 선수가 듭니다. 네, 1대대 신두천 선수. 자, 우리 남자 주의 종 계주에서는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차렷.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저 때가 제일 긴장될 거예요. 박인철 선수 빨라요. 달립니다, 달립니다, 안 달립니다. 지금 달립니다, 박인철 선수. 네, 박인철 선수 선두로 역시. 박인철 선수 빨라요. 아, 김영만 선수 넘어올렀지만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일어나고. 야, 역시. 우리 주의 종님들이 다시 한 번 폰을 보고 계십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주의 종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폰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괜찮으세요?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셔서. 네, 우리 2대대 우리 한지민 선수 선두로 달리고 있는 가운데. 네, 그런 엄치라서 넘어지셔서 또 일어나서 계속 달려주고 계십니다.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주의 종님들. 네, 2대대가 선두로 달리고 있는 건데. 네, 지금 격차가 많이 벌어졌는데요. 선두로. 네, 그 뒤를 3대대. 3대대 박진환 선수 달리고 있고요. 네, 이어서 박흥련 선수 우리 빨라요. 네, 지금 박흥련 선수. 잘 달리고 계십니다. 억지구에서 세 번째로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네, 그들이 권상래 선수. 1대대 권상래 선수. 1대대가 아주 눈에 띄게 빠른데요. 우리 성하은 선수가 달리고 있습니다. 네, 2대대 성하은 선수. 성하은 선수. 주현철 선수. 아, 주현철 선수 나왔네요. 2대대. 2대대. 아, 2대대. 선수 주현철 선수. 네. 주현철 선수 역시 잘 달리고 계십니다. 아, 여유 있게 달리고 계십니다. 주현철 선수. 자, 주현철 선수에 이어서 우리 지규회. 네, 송병진 선수. 그 뒤를 최선을 다 달리고 계십니다. 아, 우리 주효정님들 정말 본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아, 정말 많은 우리에게, 성도님들에게 많은 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자, 우리 주현철 선수. 주현철 선수. 주현철 선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파티. 마지막 지자치군요. 네. 네, 2대대. 축하합니다. 주현철 선수가 마지막 결승전을 통과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1등은. 2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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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대가 주혜정이. 1등은 2대대. 1등은 2대대가 승리를 했고요. 압도적인 금메달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득득했습니다. 자, 2등은 지규회. 2등은 지규회. 3등은 3대대가 2대했습니다. 자, 우리 남자 주혜정 계주. 2대대가 우승에서 우리 주현철 선수님께서. 아, 역시. 남자 주혜정 2대대. 강자시네요. 네. 축하합니다. 네. 너무 안타까운 순간이었어요. 네. 아, 근데 너무나 넘어진 상황에서 다시 일어나시고. 계속. 넘어지셨는데 또 일어나시고. 네. 계속 일어나서 끝까지 달리시고. 끝까지 3달 달리신 모든 분들께. 바톤을 넘겨주셨거든요. 네. 세상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애쓰셨습니다. 신두천 목사님 괜찮으세요? 네. 네. 웃으시면서. 괜찮으시죠? 네. 괜찮다고 손 흔들어주셨습니다. 아, 애쓰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김길모 선수. 네. 김길모 선수 괜찮으시죠? 네. 넘어져도 일어나고. 네. 애쓰셨습니다. 네. 네. 잘 뛰셨습니다. 예. 뛰셨어요. 네. 좋습니다. 자, 다음은 이어서. 네. 청장년 개주가 이어지겠는데요. 개주경기 마지막 두 경기가 남아있습니다. 가장 박진감 넘치고 우리 또 많은 선수들이 출전하잖아요. 그렇죠. 항상 저희 체육대회는 맞춤 날씨로 좋은 날씨로 역사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특히나 잠깐 경기가 끝나면 햇빛이 나왔다가 경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구름으로 가려주시고 바람으로 불어주시니까. 네. 네. 중계하는 저희도 굉장히 기분 좋게 또 뛰는 우리 선수들도 기분 좋게. 굉장히 행복합니다.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26.3도. 습도는 45%입니다. 여자 경기. 네. 청장년. 네. 선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왔네요. 우리 3대 대 진일해 선수 출전했어요. 진일해 선수. 네. 반갑습니다. 작년에도 출전했었고 올해도. 네. 우리 지규해 메타워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태국 선수예요. 태국 선수. 메타워 선수. 네. 우리 1대 대 김슬기 선수 나왔습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ambiente 양소장 okep. warco. 자 우리 1대 대 김예은 선수가 나왔습니다. мы래가 закрывах. starkep. 우리 김예은 선수, 김슬기 선수 참 잘 뛰는 선수들이거든요. 오늘도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그대로. iblia. Massachusetts vs São Jobe1 선수에 출동을 마사 lugar. 출발. 네. 우리 선수. 김예은 선수가 선두를 치고 나옵니다. 김슬기 선수. "- 좀 선두. 우리 김예은 선수 김슬기 선수 참 잘 뛰는 선수들이거든요 자 오늘도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출발 네 우리 선수 김예은 선수가 선두를 치고 나옵니다 김슬기 선수 메타버 선수 반짝 쏟고 있고요 김예은 김슬기 김슬기 역주 김예은 선수 김슬기 선수 역전 바톤 터치해서 나갑니다 바톤 터치했고 과연 누가 앞으로 쥐고 나갈 것이냐 쥐고 나가는 선수는 그 뒤를 1대 대 우리 지구의 선수 다시 2대 대 네 2대 대 김예은 지구의 김예은 선수가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지구의 김예은 선수가 선두를 달리고 있고 지구의 명승희 선수 다닙니다 자 그대를 이어서 1대 대 자 지구의 선수 명승희 선수 빨리 달립니다 명승희 선수 선두를 달리고 있고 그대를 1대 대 김영애 선수가 달리고 있습니다 자 바톤 터치해서 지구의가 선두로 나갑니다 자 지구의 선수 네 지구의 계속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3대 대가 역전합니다 3대 대가 다시 1대 1을 앞질러서 네 1위를 바짝 붙잡고 있습니다 3대 대가 역전에서 3대 대가 역전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 김지선 선수 김지선 선수 아까 박정근 선수 딸이에요 딸 아 네 자 우리 남미야 선수 3대 대 치고 나갑니다 자 지구의 임영미 선수 다시 다시 역전의 역전 네 다시 임영미 선수가 다시 역전 아 잘 달래요 지구의 임영미 선수가 다시 역전 임영미 선수 우리 지구의 3대 대 남미야 선수 남미야 선수 조금 힘이 빠졌네요 좀 끝까지 달리시기 바랍니다 박정근 선수 박정근 선수 박정근 선수 우리 지구의 지구의 선수 자 선두로 나가는 선수는 지구의 선수 아 격차가 많이 나네요 네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구의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자 우리 지구의 선수가 지금 김세령 선수가 임세기 선수에게 박정근 선수 자 뒤를 이어서 그 뒤를 이어서 김효덕 선수 3대 대 선수가 달리고요 3번째 주자 이시윤 선수 네 임세기 선수 선두를 달리고 있고 지구의 자 우리 이제 지구의 이차민 선수 지구의 이차민 선수 자 이차민 선수가 지구의 선수 네 계속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좋아요 달리세요 끝까지 끝까지 달리시기 바랍니다 네 시원한 바람 맞으며 신나게 달리자 네 계속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차민 선수 선두에서 어 나왔네요 길기쁨 선수 길기쁨 선수 나왔네요 마지막 주자인가요 시원하다 시원하게 잘 달린다 우리 길기쁨 네 길기쁨 선수 달려라 우리 기쁨 달려라 우리 길기쁨 선수 기쁨 위에 달리나요 네 그 뒤를 이어서 유가영 선수 3대 대 유가영 선수 잘 달리고 있습니다 2대 대 백은선 선수 달리고 있고요 자 마지막 주자입니다 길기쁨 선수 마지막 주자입니다 마지막 주자 마지막 1대 대 최선을 다해서 달리고 있고 자 길기쁨 선수와 우리 2등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우리 여유롭게 길기쁨 선수 자 길기쁨 선수 지구의 기쁨을 주나요 네 마지막 네 길기쁨 네 길기쁨 선수가 우승 잘 달렸습니다 청장년 여자 대주 지구의가 우승을 합니다 우리 선수 단장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지구의 선수들이 올해는 정말 허평 가운데 하나 되어서 준비를 했다고요 하나 된 마음이 우승의 비결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청장년 여자 대주 1등은 지구의 2등은 3대 대 3등은 2대 대입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차렷 경매 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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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로 한 번 나와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길기쁨 선수가 금메달을 받고 있고요 네 잘 달려주셨습니다 사랑의 장매 상금 50만 원과 함께 사랑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차렷 네 왕미 네 잘 달려주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청장년 남자 대주 경기만 남았습니다 네 2018 만민학의 수련회 체육대회 네 마지막 경기 마지막 개주 경기 한 경기만 남겨있는 상태입니다 역전의 역전을 거듭하는 모습 정말 박진감 있고 재밌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남자 청장년 개주에서는 또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개주에 출전했네요 자 우리 첫 번째 주자들 나와있습니다 지교의 임동길 선수 임동길 선수 화이팅 네 좋아요 자 우리 이어서 1대 대 김미나 선수 출전합니다 1등을 하겠습니다 김미나 선수 자 우리 2대 대 강태욱 선수 나왔습니다 우리 강태욱 선수도 매년 출전하는 선수예요 우리 3대 대 이재원 선수 나왔습니다 이재원 선수 제자리 샤런 출발 네 거기 시작됐습니다 어 강태욱 빨라요 네 김미나 빨라 김미나 1대 대 자 김미나가 선두를 달리고 가는데 뒤로 이어서 1대 대 김미나 선수 선두를 달리고 있으면서 김미나 그 뒤를 이어서 지교의 김미나 그 때 2대 1에 김대욱 선수 이재원 선수 이어 달리고 있습니다 1대 대 치고 나갑니다 자 1대 대 그 뒤로 이어서 지교의 1대 대 어 또 역전하나요 지교의가 역전합니다 2대 대가 박자 붙잡고 있는데요 어 빨라요 지교의 어 지교의 지교의 선수 어 힘 빠지면 안 돼요 김미나 선수 힘 빠지면 안 돼요 김미나 선수 자 1대 대 신총명 선수가 달리고요 자 2대 대 김대성 선수 나갑니다 네 1대 대 신총명 선수가 총명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 뒤로 이어서 지교회. 지교회 선수들이 달리고. 김대성 선수. 그대의 그릴이 지교회. 1대대 선수가 달리고 있는 가운데. 1대대. 1대대 선두로 달리고 있는 분. 역전. 역전했습니다. 사과머리 누구죠? 진원영 선수. 네. 머리를 지금 묶어 진원영 선수. 이성희 선수. 2대대 달립니다. 2대대 이성희 선수. 1대대. 1대대 김영룡 선수도 잘 달려요. 박진우 선수. 2대대가 선두입니다. 2대대. 2대대 고두현 선수 달립니다. 내년. 선두로 계속. 우리 1대대. 이호승 선수가 달리는데. 아이고. 지교회가 넘어졌네요. 지금 개주장이 바둑판이 됐나요? 이호승 선수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고두현 선수에 이어서 유승환 선수. 2대대 달립니다. 오래 달리기 위해서 개주도 추춘하고 있습니다. 네. 드디어. 드디어. 1대대. 유승환 선수가 선두를 달리고 있네. 드디어. 1대대 달리고 있고요. 세 번째 지금. 김영란 선수. 네. 아주 영광스럽게 달리고 있네요. 지금 선두는 2대대인데요. 선두는 2대대. 선두. 우리 고두성 선수. 고두현 선수. 고두현 선수 형제죠. 네. 우리. 1대대. 임경민 선수. 아까 오래 달리기 했던 선수인데요. 오래 달리기 선수. 역시. 잘 달리네요. 임경민 선수가 선두를 치고 달립니다. 임경민 선수가 선두를 치고 달립니다. 그 뒤를 이어서 1대대. 1대대가 달리고 있습니다. 1대대. 2대대. 아. 잘 달립니다. 임경민 선수. 자. 네. 마지막 피니시 라인. 마지막이네요. 자. 임경민 선수. 끝까지 잘 달리셔야 됩니다. 네. 2대대. 임경민 선수가. 힘 빠지면 안 돼요. 힘 빠지면 안 돼요. 힘차게 달리고 있습니다. 임경민 선수가 마지막 라인을 통과했습니다. 2대대. 남자. 청장년 계주에서 우리 2대대가 우승했습니다. 네. 자. 우리 2대대 청장년. 개주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네. 네. 금메달과 함께 상금 50만원 총대회자님께서 수여하고 계십니다. 자. 2대대 축하드립니다. 2대대 축하드립니다. 2대. 황. 네. 만민. 네. 자. 이로써 이제 오늘의 경기는 모두 마쳤습니다. 2018 만민하게 수련회 체육대회. 네. 과연 어느 팀이 우승을 할까요. 오늘은 최종 결과는 잠시 후 폐회식에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인들. 제시엔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행복하셨습니까. 네. 네. 만민이라는 이름으로 선의의 경쟁을 펼친 선수들과 응원 속에 앉아서 한 마음으로 열띤 응원을 펼쳐주신 성도인들 모두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네. 네. 2018 만민하게 수련회 체육대회는 감격과 감동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행복한 마음으로 GCN 방송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간사히 말씀드리면서 폐회식까지 같은 마음으로 함께해 주길 바랍니다. 네. 2018 만민하게 수련회 체육대회. 저희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계 홍수연 캐스터. 한동식 캐스터였습니다. MC성 나와주세요. 자 그럼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던 우승팀을 발표할 시간입니다. 네. 과연 어떤 팀에게 우승 트로피와 우승기가 주어질까요. 네. 상금 200만 원의 주인공이 될 우승팀은 어떤 팀일지 긴장이 됩니다. 네. 발표해 주시죠. 그럼 발표하겠습니다. 네. 1등은 금메달 8개, 은메달 3개, 동메달 4개를 획득한 3대대입니다. 3대대! 우승! 네. 네. 2등 발표해 주시죠. 네. 2등은 금메달 4개, 은메달 5개, 동메달 5개를 차지한 2대대! 네. 2대대 팀이. 축하드립니다. 2등. 네. 다음 3등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 동메달 8개를 차지한 1대대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4등. 금메달 2개, 은메달 8개, 동메달 7개.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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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단장, 선수팀장, 그리고 응원단장은 방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2대대 준비해 주시고요. 우승팀 총대회장님께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우승팀의 우승팀 우승팀을 그리셨습니다. 우승팀 힘차게 흔들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선수연장 국평사 장모님의 트로피도 받으셨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남녀 MVP 시상이 있겠습니다. 호명되시는 분들은 본부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금은 각각 70만 원과 당의자님께서 직접 준비해 주신 상금 100만 원이 함께 수여되겠습니다. 시상은 총대회자님께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네, 드디어 MVP 남녀 선수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MVP 여성 이재아 선수. 네, 축하드립니다. 자, MVP 남자 MVP 이홍군. 네, 축하드립니다. 3대 대에서, 3대 대에서. MVP 시상을 총대회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자, 이홍국 선수 남자 MVP. 오래간리니깐입니다, 우리 선수죠. 네, 우리 여자 MVP 이재아 선수. 오늘 3관왕입니다, 3관왕. 네, 앞으로도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걸리는 선수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오늘 우승에 견인차역하라는 두 분이시죠? 그렇습니다. 이재아 선수, 이홍국 선수 축하드립니다. 덩실덩실놀이. 네, 축하드립니다, 3대 대. 다음은 사랑하는 총대회장님께서 폐회사 및 폐회 선언을 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행복하셨나요? 네. 날씨는 어땠나요? 온도계 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온도계. 자, 지금 정오 12시입니다. 온도계를 보시면 26도, 26.3도, 45%. 서울에서는 밤, 새벽도 이렇게 기온이 안 떨어져서 열대하로 고생하셨는데 지금 정오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느끼고 계십니다. 출전해서 열심히 뛰고 또 운동하신 우리 선수들 모두 수고하셨고요. 응원 속에서 질서 정연하게 화평함 속에서 행복하게 응원해 주신 모든 성도인들도 수고하셨고 참 잘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너무 기쁘시고 행복하셨겠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도 그 사랑을 기운을 통해서 또 차원한 바람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2018년도 만민학의 수련회 체육대회 폐해를 선언합니다. 2018 만민학의 수련회 체육대회 이것으로 모든 순서가 마쳐졌습니다. 오늘 우승은 금메달 8개, 은메달 3개, 동메달 4개를 획득한 3대 대팀이 차지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김진홍 장로, 박성기 장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